반갑습니다 모덕입니다 자 오늘 수염방 제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물음표로 클리어 물음표로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면 한달동안 빡빡 진짜 수염 날때마다 수염 자국이 보이면 안되도록 관리하는거고 이기면 수염 멋있게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축축하 즐겨주게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Say my name 빨리 빨리 Say my name Say my name 고맙습니다 실어론인것 같습니다 해보자구요 야 한 3번만 돌려도 되냐 목표는 허시를 거쳐서 최종 깨는거에요 허시 거치는거에요 허시 야 허시 거치는데 한 두번 돌려도 되지않냐 허시인데 야 허신대 슈바 허신대 허신대 어 두번 가능해? 오케이 두번 돌리겠습니다 닥쳐음 자 헌호만 나올 때까지 돌리는거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한 번 돌렸구요 나무 귀를 한 번이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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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내가 시마스 이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텍칼을 안 이제 이하시마 개새키들아 그걸 왜 맞췄어 너희들의 문제점은 너무 관대에서 문제라니까 아안뇨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이거나마그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으음 네 괜찮아 나야 자 똥부지 무조건 똥 싸고 뽀깁시다 아 저거 먹어줘야돼 어어어어 잠깐만 어! 야 노멀하고 하드의 차이는 별 차이 없어 몬스터 데미지 똑같으니까 한번 눈 감은거 한쪽도 더 감자 아 그거 참 얘들아 거참 그러네 야 물음표는 또 헛이야 원래 헛이 아니었어 봐주니까 내가 헛이로 간거고 흠흠 아싸 똥 짜잔 흐흠 얘들아 한번씩 한번 다 봐주자 아 씨발 아 전에는 뭐 할때는 아무 말 안하더니 이제는 막 야 아니야 아 뭐야 아이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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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찌질뻔했다 시 아 침작해 침작해 아 그렇지 그렇지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 자 똥근을 막아주고 대 오 뭐야 똥관 대고 똥관 안돼에에에에 안돼! 슈고발! 오케이 데미지어! 오케이 오케이 자 상점 아 없네 내 상점 남겨 내려갑니다 아 이런 슈고발 뭐하는거야 침착해 야 채팅창 계속 더럽히면 이거 그냥 채팅 끕니다 저 이거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어! 위험해 위험해 아 저기 색돌이 있는데 아 쟤 갈 수 있는 체력이 없네 오케이 안돼! 안돼! 집착해 아! 아아! 저 좋은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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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아 저 씨바 어떻게 저거 오케이 오케이 어 되네 뭐야 뭐야 아 그럼 뭐해 왕이 있는데 아 슈고발 아 쭈데 어떡해 아 아 쭈데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좋아 여기만 잘 벗어나면 돼 이렇게 적절하게 내 시최고의 쭈데 쭈데 얘들아 한번 더 봐주자 어허허허허허허 네네네네 이렇게 어렵네요 살 살기가 힘들다 나 수염 손 다듬는 봄 알았어 이제 수염 다듬는 용 가위까지 샀거든 얘들아 진짜 한번만 정말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한판 한판 감사하면서 게임 할 것 같은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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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로 할거고 물음표로 하는거야 물음표 과반수에 물음표로 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기어오르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정말 기어오르지 않고 물음표로 깨겠습니다 하드로 할게야 하드 예 하드로 할게요 제가 정말 기어오르고 제가 너무 오만방자한 심새끼였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